이름이 상냥한 게 왔다 왔다 라면 왔다 왔어?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 쟤 뭐야 형 어디 갔다 왔어요? 아니 오만 너 거 하자말고 어디를 갔어? 아 진짜 아니 저 포레카아 왔냐? 플래시백 아니 형 얼굴이 진짜 아프죠? 형 어디 가?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아니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왜 어디 가냐고 가만히 하려는데 안 갔어 백오빠 갔어요? 아직도 프리스타에 와이야 진짜 못생긴 진짜 못생겼어 와 진짜 얼마나 생겼어 웃는 걸로 말고 못생긴 걸로 했으면 우리가 이겼어 1등이야 1등이고 야 대박이다 이 형